공군 17전투비행단이 지난 11일, 군가족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17전투비행단 군가족 6팀이 참가해 민간강사의 지도 아래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우리군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병들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시민들을 구한 사례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는 장병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부대는 이날 교육에 이어 16일에는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